하반 수업을 할 때 학습지 아이들의 성취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로시오 테스트입니다. 테스트가 아주 쉬워요. 짝 맞추기 3개 A B C 3개 로 맞추는 건데요. 하반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의 가족들에게는 버티라고 알려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조언을 통해 A 가 되겠죠. 웹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그가 조지왕은 C 가 되겠고 여기에는 아주 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. 맞았냐 틀렸네요. 영어에서 파이블레슨 이런 훈련이에요. 영어에서 나온 다섯 개 아 이게 버그가 있는 다섯 개인데 맞았다. 영어에서 확인합니다. 백토론. 테스트 인재지를 이렇게 주차해서 마찬가지로 정글에다가 붙여넣어서 학습지를 마찬가지로 정글에다가 붙여넣고 있는 다섯 개 아이예요. 이 세 문장과 세 문장을 연결하는 문제로 만드는 게 있죠. 그 다음에 백토론이 두 개의 이것은 어떻게 됐냐 어떤 두 개죠. 이것은 줄간격을 좀 줄간격을 정리시켜서 좀 줄이면 긴 페이지 안에 아주 간단하게 객관식이고 중반이나 상반에 대한 관점을 맞추는다면 하반 학생들은 여기서 어느 날 본문 자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서 좀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서 다시 보내주세요. 영어 8은 7국장 맞추기. 객관식. 하반 수업에서 아주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많이 5 까 p 5 분실을 분실을 긴받고 아주 쉬운 선택 중 분실을 긴받고 아주 쉬운 선택 중 분실을 긴받고 아주 쉬운 선택 중 간을 이전에 appearances